야! 우와! 어, 뭐야? 천장에 이걸 기어 다녀. 와, 저거 뭐야? 야! 으악! 와, 뭐야? 저게... 고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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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저거 뭐야? 닭 뼈냐? 뼈따귀가 있어.. 저거 뼈 아니야? 뼈? 저거 뭐예요? 저거 땡겨서 봐볼까? 뭐야? 저거 뭐야 이거? 야! 으악!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깜놀이 아... 진짜? 아...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깜놀이 뭐? 아... 말 많이 하네 아... 아... 아이씨 깜짝이야 알았어라 어 뭐야 ㅅㅂ 뭐야 저거 왜 또 소리내 저기 반대편에서 뭐야 있는데 지금 오우 오우 무서워 아이씨 깜짝이야 잠깐만 이게 뭐야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와 지금 앞에 서있긴 해요 어? 와 뭐야 아 뭐야 천장에 우기어 다녀 오우 잠깐만.. 뭐라는 거야.. 잠깐만.. 뭐라고 얘기해 지금.. 뭐라고 얘기해.. 뭐라는 거야 지금.. 잠깐만.. 잘 못했지.. 엄청 작은 소리야 지금.. 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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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겠다.. 야 방금 들었어.. 안 들었어.. 건들지 마란 말이야.. 건들지.. 조심해.. 야 야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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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.. 뭐야.. 들어와.. 뭐야.. 야.. 뭐야 저기.. 와.. 저거 뭐야.. 야.. 뭐야 저기.. 와 저거 뭐야.. today 으아!! 야!! 으아!! 와 무서워 야 뭐 애기가 왜 타고 있냐..? 애기가 거기 안에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움직였는데.. 뭐야 저거.. 뭐야.. 소리 들으시나봐.. 뭐야.. 뭐야.. 후.. 어 뭐야.. 잠깐만.. 고춧가루 꼬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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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갑자기 타고 온거야 이거 꼬마는 지금 없어요 Elliott 붙잡는거 도버리 꼬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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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마 꼬마 꼬마가 꼬마가 아 뭐야 뭐해 자꾸 다 다해 와 저 뭐야 와 저기 뭐 야 여러분들 지금 창문 쪽을 여기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자꾸 자꾸 지금 내다봐요 꼬마 아까 그 꼬마같아요 꼬마 꼬마 저의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아실거에요 여기에 이렇게 물고 물건이 흐트러져 있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물건이 흐트러져 있지가 않았었다고요 여기에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하나도 없었어 이 자체가 여기도 잠잠하네 여기도 잠잠하네 예전에 여기 문이 여기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랬었거든요 왜 왜그래 어 아 뭐라고 깨닐 것 같은데 enlightened 와 CRY 방법 또 하면 안되겠다니 아멘